굼바 2, 29마리 이중에서 열쇠가 없는 굼바를 찾아라 진짜야? 이중에서 밟아서 우연히 열쇠가 없는 굼바가 골라내라 제동신인가? 그걸 어떻게 알아 아 이걸 어떻게 알아 이씨 아 이걸 어떻게 알아 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열쇠가 딱 하나야만 있나? 아 이중에 열쇠가 있는 굼바 하나를 골라내라 미쳤나봐 진짜 아니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는거야 관상이다 관상 열쇠가 있는 굼바의 관상을 찾아라 너가 저기 저 중앙에 있는 놈이 역적의 상이다 중앙에 있는 저놈이 역적의 상이다 중앙에 있는 저놈이 역적의 상이다 야 이거 열쇠있는거 하나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대토 언니야 아 아 이거 못 깨 아 아 이게 왜 키노피코 온린지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안보여요 어 잠깐만 근데 보이는데? 야 루이지 그림자가 보이는데? 아 무너지 그러네 이제 먹어줬어 이제 먹어줬어 저 보고 뉴 슈머 샀다구요? 뉴 슈머 화이팅! 뉴 슈머 재밌습니다 아 이거 또 뭐야 뭐야 이거 간단하대요 뒤집고 보면 간단인데 간단하냐 이게 안녕하세요 딱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하핰 아하핰 어? 잠깐만 육촌데? 왜 육초야? 아 또 당했나 설마 또 당했나? 아 아닌데? 잠깐만 또 당했나? 또 당했나? 또 당했나? 또 당했나? 저 또 당했나? 또 당금 또 당했나? 또 당황 그렇듯 아유 internation 랩작들 되면 되네 이거 생각보다 고리가 짧아 으아악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멍쳐스 보우 트레일 어 이거는 그거다 트라이얼 카이족거 같다 아 아니네 카이족 아니네 미친 겁내 어려운데 이거 오 그러니까 아 젠장 어떡해 어 깜짝이야 됐다 그럼 그렇지 됐어요 됐어요 아 뭔데 아 잠깐만 야 가봐 치워봐 치워봐 아니 야 이거 이상하죠 이거 많이 이상해 물론 이게 꼼수긴 한데요 3번을 주네 야 대단하신 분 오픈월드야 슈마미 오픈월드야 근데 5월 19일에 쯧구르 기대작 하나 있어가지고 그때까지는 아마 딱히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굿네 빡세네 이거 굿네 빡세네 이거 뭐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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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요렇게 해야 되나 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제발 끝내줘 하이 아 제발 오 잠깐만 아 웃기지마 나 죽은건가 죽었나 본데 아 나오는구나 여기 여기 나오네요 어 봐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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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 죽을까봐 겁났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 저게 네 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무시하고 계속 안발빙는거죠 웅어어어어어어어어 왜 안밟힌거 방금 개오까였다 우와아 우와아아아아아 끝났다 검문 있어 마지막 야 검문까지 야 검문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어려운 맵이 어떻게 익스야 이건 쉑이지 말이 안되는데 오우 띵크 패스트에요 반응속도 맵 솔직히 이런거 개 부조리한데 우와아아아 너무 부조리해 보스 크 뭔가있또니만 아 진짜 빠르게 죽이는거였어 우엌 왜 야 이런거였어요 이런거였어 생각좀 하자 나 목숨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생각 좀 하자